불멸의 장사 2 이게 울산에스가 사실 저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의사소통이고 그리고 폭을 던질 때 폭에 의존을 많이 하다보니까 또 그런 경향이 나올 수 밖에 없겠습니다만 폭에 의진을 하기보다는 플래시백이나 스모그의 활용도를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어요 울산에스는 제닉스톰은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이 사실 너무 좋거든요 결과적으로 4대5로 싸우는 건데 지금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워터풀은 설대가 또 하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롱싸움에서 만약에 미키스나가 잘린다 이러면 진짜 오늘 경기 3대0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이번 라운드는 미키스나가 먼저 잘 수 있는 플레이를 찍는 게 있구나 이거 보세요 눈 멀면 위치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2위로가 뒤를 먹었고 그리고 손대한 전반적으로 박기범 손대한 2위로까지 움직여주면서 일단 선광에 대한 데미지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라운드는 잘 커버해줍니다 이게 설대가 하라고 수비지향적인 맵이기 때문에 녹록지 않고 사실 한 포인트 승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맵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 선광 플레이에 한 번만 미스 나면은 한 포인트 내주고 후반전 가서 완봉으로 막혀버리면 2대0 나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다음 라운드까지 다음 세트까지 영향이 굉장히 크게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팬들의 예상대로의 흐름이 지금 1세트에 이어졌고요 그래서 위닝 포인트가 두 점이에요 한 점만 따도 밸런스대로 나온 건데 그게 골드라운드가 전반전 진영이니까 다 이승규! 이승규! 이렇게 대면 본다면 왜냐면 임준형이 빼고 폭도 있었고요 이 롱싸움을 절개 울산에스가 못 잡으면 네! 또 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좀 와리까지 먹었어요 올라왔죠? 올라왔어요 다 먹었어요 다! 다 먹었어 설대 들어가거든요 이거 들어갔는데 대려! 자 일단 손대한 선수가 일단 이승규를 끊어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왔던 상황 하지만 그대로 임준형이 정리하면서 스코어 1대1 동전만 늘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중앙 싸움, 센터 싸움에서 스나이퍼가 잘려버리게 됐을 때 이 오는 후폭풍은 또 뭐냐면 스나들은 원샷, 원킬 싸움이기 때문에 라이플로우하고 다르게 원샷, 원킬 싸움에서 그 원샷을 걸어야 되는 승부처에서 스나이퍼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 다음 라운드, 그 다음 라운드까지 영향을 미쳐요 즉, 경기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스나이퍼가 중앙은 유리한 포지션에서 스나 싸움을 졌을 때 심리적 데미지가 크다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매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압박을 느껴서 스나가 컨테이너가 아니라 사이드나 옆으로 빠지면 그 다음에 성당에는 연막에 말릴 수 있다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자, 이번엔 어떤 전수를 선택할지 약간 원거리, 이 중앙 통로를 방금 전 라운드에서 좀 빨리 내렸던 울산에 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숏지역을 사실은 라이플로우가 버리는 카드로 많은 팀들이 썼었는데 숏지역을 오히려 공격적으로 운영해보는 라운드를 한 라운드 정도 섞어줘도 충분히 전략적으로 해볼 만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자, 1호가 옆에 바로 그 숏지역 주위에서 하나를 끊었습니다 미키스나가 감스트 끊었고요 그래서 지금 위치 면동해야죠, 지금 오히려 타이트하게 접히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야죠 습관적으로 한 명 잡았기 때문에 그 전에 네, 있으니까요 자, 김성태, 미키스나 끊고 조금 더 좁혀보는 것도 사실은 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좁히면 안 돼요 이제 놓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이거? 너무 뚫렸나요, 너무? 저번이죠? 네, 저번이죠? 자, 본인은 너무 뚫렸고요 3대, 3대 꼭, 김성태 대기합니다 와, 김성태 아, 김성태 와... 야, 김성태 아, 김성태 진짜 무슨... 저기 열리면은 숫자족 위 점령하고 사이드끼리 뚫리는 거예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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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김성태 너무 좋네요 진짜 지금 이게 와이 입구잖아요 네, 아, 김성태 받쳐! 김성태 아, 네, 갇혔네요 아, 이거는 이숭규가 반대쪽에서 잡히버려서 어! 아나, 폰다로! 어, 1대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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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야! 킬! 김성태, 두번째 포인트까지 우와, 김성태 대박! 우와! 이게 너무 큰게 위닝포인트가 2점이라 그랬잖아요 이러면 진짜 극악의 블루맵에서 레드로 벌써 3개 라운드 안에서 2점이다 그리고 룩싸움을 지금 안 밀리고 있다 완전 웃어주네요 아, 근데 이거는 너무 큰데 이거는 잡히지 말았어요 근데 물론 제가 이 워터풀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 중에 하나가 2층 계단 와리지역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매번 드리고 있는데 김성태한테 거기를 뺏겼다는 게 일단 컸고 근데 사실은 뺏겼지만 수적인 우위는 있었잖아요 수적인 우위를 살렸어야 했는데 그걸 못 살린 게 일단 너무 커요 자, 이번에는 하지만 김성태의 그 화력 이후의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중앙을 계속 비워놓는 포지션을 울산에서 차지하면 사이드 오린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자, 이히로가 쇼쪽 지역에서는 언제나처럼 잘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미키스나가 롱 쪽에서 대기 중 사이드 오인을 하려면 센터 쪽에 스모그로 시야를 가려놓고 그 다음에 사이드 쪽에 원바운드 플래시뱅을 던져놓은 선수가 뒤쪽에서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미는 오더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2점을 땋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히로가 쇼쪽을 다 커벌? 이히로가 3명체, 미키스나가 1명 아까 전에 그래서 제가 이히로 보고 좀 본격적인 포지션을 잡아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였거든요 갇혔어요, 갇혔어요 이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힘드네요, 힘드네요 근데 힘든데도 그 와중에 자기가 할 것도 해줍니다 이게 약간 산너머, 산너머, 산너머 제닉슨 지금 개개인이 너무 쎕니다 지금 여기 오기범 아, 결국은 바퀴범 이게 아까 나왔어야 되는데 김성탄한테 너무 휘둘렸어요 쫌잠 라운드에 아직까지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가 남아있는데 2대2 팽팽한 크림 아, 이거 울산에스 어두운데요 많이 어둡죠 네 진짜 일하는 숫자가 이 맵은 너무 무거워요 이거는 후반전으로 진영이 바뀌었을 때 울산에스가 아무것도 못하고 완벽으로 막힐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가 남았는데 이 마지막 라운드마저 울산에스가 못 막는다면 사실 두번째 세트는 기대하기가 좀 힘들죠 3점은 대화가 안됩니다 아, 이건 힘들어요 네, 대화가 안 돼요 네 자, 이번에도 깊게 폭을 한번 던졌습니다 연달아 조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탄 애정하고 다가가 이선이가 믿겠습니다 다행히 막았네요 다행히 막았네요 이거는 자, 롱 쪽에 승부해서 일단 김성태와 이승유를 뉘었습니다 김준영 한 대 맞은 것 같은데요 아 위로 잘 나왔죠 지금은 네, 커버가 될 때 네 아, 감스트가 한 명이 또 남아있네요 감스트는 근데 예 있긴 있어요 아우 좋아요 와 머리 쪽에 기가 막히 꽂혔습니다 감스트를 그냥 내밀죠 감스트가 여기서 진짜 일킬 한번 해주면 아, 대박이죠 대박이죠 근데 어차피 정연섭이 혼자서 약간 감스트는 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감스트한테 봇으로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봇이라고 생각하고 어, 감스트 네 거기서 기다려 감스트 아 근데 아 아 아 아 아 또 빠지면서 계속 잘라줬던 이 장면 때문에 뭔가 제니스가 그 다음 전술을 이어나가진 못했습니다 자, 옆길로 빠져나가는 첫 번째 옆길로 빠져나가는 바로 그 길 그 길에서의 2로의 커버플레이가 아니었으며 사실 이 스코보다 더 낫을 뻔했었던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울산 S 자, 하지만 결국은 2개의 포인트를 내주고 3개의 포인트를 막아냈습니다만 여전히 아, 하여튼 힘든 후반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근데 뭐 제니스 톱은 감스트 카드를 들고 2점이면 뭐 사실 아주 만족할만한 점수에요 어 사실은 오히려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 선명한 표정이 지치가 않다는 것은 본인들이 아 흡족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울산 S가 아 실질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미 아 미키스나는 지금도 자기가 했던 양을 어느 정도는 내왔던 밤에 네 감스트는 그렇지 못한데도 제니스 톱이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섭다라는 거예요 네 네 명이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전 매치업처럼 감스트가 확실히 옥저버 역할에 한 매칭 역할을 해줬던 라운드도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의 경기 지금까지는요 근데 그랬는데도 이 정도라는 건 나머지 네 명이 맵 2에 동안 그리고 특히나 이승규와 김성태의 홈플레이가 지금 너무 좋아요 그게 너무 힘이 좋습니다 자 그 장면들 덕분에 지금 포인트가 차근차근 쌓아 올려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승전 경기 두 번째 세트에 워터폴 이어지는 2세트 후반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니스 톱이 첫 번째 세트를 얻고 선반전도 굉장히 준수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어지는 후반전은 어떨지 이어지는 양 팀의 2세트 후반전 전해드리죠 제니스 톱이 첫 번째 세트에 워터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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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원 라이프 플레이가 아니라 지금 팀 플레이에 의존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약간 그 수비가 뒤로 처져 있는데 네 지금까지처럼 롱 쪽 지역에서 미키스나는 전투를 원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연막을 먼저 깔아놨기 때문에 이순규가 고집을 부릴 수 있으면 상황이 아니었고 어? 포? 자 포 아 자 이런 맵의 이해도 연막 보자마자 사이드 자리 다 잡고 콜사인에 의한 백오프 라인을 이미 만들고 있었다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면 사인 저 정면 중앙 쪽 센터 쪽 정면 승부를 안 해요 지금 억각으로 보았잖아요 아 네 억각으로 보잖아요 이거는 뭐 네 시래기 쪽에서 시선을 끌어줄 때 이순규가 컨테이너 위쪽에서 폭으로 던져준 다음에 원폭으로 두 명을 잡고 그다음에 지금 억각으로 쓰다 싸움을 했잖아요 그만큼 상대방을 끌어들이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감스트가 없다고 가정하면 2대2는 2대2거든요 아니 있어요 감스트 다리를 다리 두 대 왔었어요 아 무리했네요 네 상대방을 전림바리로 만들어놨을 때 임준영이 잡아낸 거죠 네 그래도 왼쪽 발가락을 정확히 쐈죠 네 무릎하고 네 상대방을 관절형과 족저근막형을 만들어 놓는 그렇죠 전하면 제대로 못 뛰거든요 네 그럼요 그 사이에 임준영이 잡아주는 거죠 캐다시가 많이 썼어요 남은 시간 12초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설치 못했고요 그럼요 이게 더 아프네요 아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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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승규호가 오늘 샷도 그렇고 상대편의 위치를 파악하는 능력까지 잘 선보이면서 경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후반전의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3대3 동점 아 아 미키스나가 몸을 너무 냈는데요 레드인데 몸을 너무 내주면서 던지는데 저런 플레이는 라이플러한테 시키는 게 낫거든요 저런 의미의 포지션 플레이는 어 미키스나가 좀 미키스나가 좀 감정기복이 심한 스나이퍼잖아요 네 그쵸 가까운 경기가 내 맘대로 안 풀리니까 좀 화가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나이퍼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스모그 플레이인데 스나이퍼가 있다라는 거는 약간 화가 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화면은 잡히고 있지 않지만 부스 쪽 울산S 부스 쪽 보면 입을 닫고 있어요 지금 오 그래도 이승균 잡았어요 어? 감수트에요 감수트 감수트 저자리 다 알거든요 이제 근데 감수트가 잡히면 아마 다른 선수들이 움직일 거예요 아까도 그랬거든요 감수트 위치가 이제는 많이 걸렸어 어? 설마 아 직원이 진짜 불쌍하게 죽네요 네 어렵게 했네요 네 인중을 맞은 듯한 그 네 그래도 튕겨져 나왔죠 지금 네 너무 세게 맞아서 자 이렇게 되면서 5 대 3입니다 야 그래도 약간 중앙까지 영역을 많이 넓혔거든요 일단 아 이건 해볼만 하겠는데 이거 못 따면은 사실 어렵죠 많이 힘듭니다 심리적 데미지를 뭐 넘어서서 이거는 숫자적으로도 손해예요 이건 무조건 따야돼요 이거 이런 다운드는 자 일단 임준영 그리고 정연섭 남았고 정연섭 남았고 정연섭 하나 끊었습니다 이성민을 정연섭과 임준영의 위치가 이게 까다로운 위치여가지고 이거 몰라요 이렇게 이렇게 임준영 빼고 펴져져 임준영 빼고 펴져 임준영 빼고 펴져 임준영 빼고 펴져 임준영 빼고 펴져 아 이렇게 시간없고 20초 20초 이걸 막았어요 아 대단한 위치 선정입니다 야 맞각이었어요 맞각 맞이 보는 각도였는데 분명히 브리핑이 안됐나요 지금 왜 브리핑을 안하고 있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왜 안하죠 아 지금 분명히 총알을 맞을 때 느낌을 안 왔을텐데 왜 왜냐면 원사사 잡힌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원사사 잡힌게 아닐 때 데미지가 내가 뒤쪽에서 왔는지 앞쪽에서 왔는지 위쪽에서 왔는지 안단 말이에요 선수들 헤드셋을 끼고 있으니까 소리를 듣고 그리고 화면의 피격 모션을 보고 알거란 말인데 왜 얘기를 안해주자는거죠 화났네 이거 싸웠나 대놓고 들어갔어도 저렇게까지 안잡혔을텐데 더 빠르게 들어갔으면 저렇게 안됐을텐데 근데 서로 잡으려다가 지금 또 망했거든요 야 이거는 아 지금 경기가 좀 안풀리다보니까 서로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빠르게 올라간걸로 확인을 했구요 네 이러다가 주각 먹히고 이순규한테 또 잘리면 아예 아무것도 못하고 후반적으로 끝나는거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순규가 계속 왼쪽 앵글로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있다가 지금은 오른쪽 앵글로 왼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아 미키스나 스나를 포기했네요 어? CM901로 바꿨습니다 아 이러면은 한방에 그냥 힘으로 밀겠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못보던 사이에 체력적으로 지금 뭐 교전이 있어서 빠졌을수도 있고 아 아니 그러면 말이 안되는데 아우야 감스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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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있지 아아 그래서 감스트가 폭을 보고 반응을 했다라는게 대단한데요 그냥 있었으면은 난 추후에 좀 얘기해줘야겠네요 저럴땐 그냥 있는게 낫다 네 자 이제 아 이순규가 벌써 두번째입니다 또 같네요 야 힘들겠는데요 아 이번 센트는 그냥갑니다 정연섭 그대로 마무리 듣겠습니다 다섯번째 포인트 다시한번 센트 포인트는 제닉스톰에게 진짜 이 4명의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비롯되는 호흡플레이가 제가 보기에 두세 이상 차이납니다 그리고 아 이번에 계속 울산에스가 조금씩 안전하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느낌은 알겠는데 이 전라운드 전전라운드 때문에 약간 아 좀 의욕을 잃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일단 제가 아까 1세트 끝나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경기라는게 여러분들도 이제 대회를 꿈꾸는 선수들을 뭐 대회를 뭐 프로를 꿈꾸는 선수들도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게 이런 초반 오더는 누구나 다 잘 짜요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간중간의 상황 순간순간의 상황을 누가 빨리 캐치를 하느냐는 정말 센스거든요 근데 지금 대화를 안한다는거는 아무리 실력있는 선수들이 와도 힘들어요 근데 지금 보면 부스를 안을 보면 지금 서로 대화를 안해요 지금 화가 많이 났다는거에요 서로가 아 뭔가 중심이 기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수대 위치는 잘 체크를 했고 위쪽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바뀌면 이번에 뚫어내나요 한 명은 제거를 했습니다 와 지금 진짜 매서웠는데 하지만 임준영의 커버 그리고 김성택 하나 더 이동하는 선수의 경로들을 대가 눈치를 채고 있는 정연섭입니다 자 이성민이 임준영 하나 끌었죠 우리 이성민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도 좋은게 잡았어요 이런거 무조건 잡아야돼 아까도 숫자적 우위가 있을 때 계속 뜸 들이는 아무것도 안됐던게 아 아 아 아 하지만 215 아 못잡았어요 빈이 체력이 없을텐데 정연섭이 아 이건 힘들어요 이건 잡겠네요 이건 잡았네요 정연섭이 체력이 없어요 많이 맞았어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215가 잘 정리를 냈습니다 드디어 포인트를 하나 따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마지막 라운드 일단 한 라운드만 더 따내면 여하튼 전반전 진영이라 울산X가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라운드에 과연 어떤 레드에서의 움직임을 쓸거냐 근데 방금은 감스트를 거의 버려놓은 듯이 해서 감스트가 잡혔는데 빼고 좀 늦게 됐긴 했었거든요 아 팀 내 분위기가 지금 이거로 인해서 좀 반전이 되기를 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215는 뭐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에요 지금 보면 좀 전에 약간 평소에 표정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촉촉한 느낌도 있어요 네 지금 약간 멜로드라마를 본 듯한 게임을 서더원택2를 하는게 아니라 약간 메이플스토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표정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거 좀 분하기는 할 것 같아요 네 네 아 아 오늘 박힌이면 좋았습니다 이동하면서 많이 끊깁니다 진짜 반응이 지금 반응이 27살 반응이 아니고 17살 반응이에요 지금 저건 탱탱에도 TRSSL도 너무 더 트ут생해요 와 살아있어요 지금 아 와 진짜 reign 제2의 전성기크 이상의 느낌입니다 이선규 진짜 잘 썼어요 지금 결국은 임진이 하나 더 이번 라운드 어렵습니다 마지막 남은 선수 이성민이 위치까지 다 파악이 됐고요 이성민 2명째 이성민이 그래도 계속 갇힌 그림이라 어쨌든 가야되거든요 여기거든요 반응 다 반응입니다 정연섭이 잡아지면서 마지막 라운드로 그대로 정리를 합니다 제니스톰이 2대0으로 앞서면서 결승전 두 번째 세트가 마무리됩니다 글쎄요 세 번째 세트는 울산에스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3도급 창고이긴 한데 문제는 3도급 창고가 심리적 데미지가 없는 상태에서 붙는 것과 지금 1,2세트 이렇게 힘적 데미지가 입은 상태에서 붙는 것은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렇게 정상급 팀들은 아 이거 울산에스 좀 불안합니다 오늘 그리고 그 1세트 마지막 라운드랑 2세트 후반전 2라운드 5대3 됐는데 그거 트라이앵글 그리면서 세 명이 다섯 명 망하냈던 이 잡아내야만한 라운드를 잡았으면 분명히 다른 그림으로 갔을 텐데 그 미니게임이 너무 셉니다 제니스톰이 그렇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그리고 흐름 보신 것처럼 일단은 물론 이 게임이 아직 정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치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워낙 또 지금까지 지난주 차까지 좋은 장면을 보여주는 팀들이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치가 좀 높았던 건지 상대적으로 울산에스가 조금은 좀 아쉬운 플레이를 좀 펼쳤습니다 네 아 이거 뭐 사실 뭐 좋게 말해서 아쉬운거지 굉장히 실망스러운 장면이 많았죠 약간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산에스의 멤버 구성원들의 개개인의 어떤 피지컬 개인기량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본인들의 기량이 뭐 한 10이다 10점 만점에다 보면 지금 한 2점 정도밖에 안 나온 거예요 지금 본인의 가지고 있는 기량 중에 제가 매번 중계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8점 정도가 나오면 챔프스 리그 4강 이상 간다 라는 얘기를 제가 매번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울산에스는 가지고 있는 10점 만점의 기량 중에 지금 2점 정도밖에 안 나온 거예요 미키스나도 마찬가지고 다들 여기서 2점 정도가 혹은 3점 정도가 더 플러스가 돼서 5점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50%의 길이야 그걸 뽑아줘야 3부급 창고 가서 지금 본인들이 뒤집고 4세트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실상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전혀 못 나오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되겠고요 이게 기회는 진짜 저는 많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약간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1세트이고 고집스러운 레드에서 5도 좀 이해가 안 됐고 2세트도 사실 5대3 상황에서 정연섭, 임준영, 김성태의 5명이 그냥 녹았던 거 이때도 그냥 힘으로 들어갔거나 숫자적 우위를 이용해서 설 때까지 그냥 진입해서 설치만 됐어도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 순간에 미니게임 안에서의 5도가 조금 확실히 아쉽긴 아쉬워요 오늘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먼저 2대0으로 제닉스톰이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승리를 많게 하고 있는 바로 그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선수나 세트 선수나 세트 진짜 기대에 져버리지 않게 0K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기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4명 대 5명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네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전에도 인터뷰 때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는 제닉스톰이어서 우승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네요 3세트 제3보급 창구만 이기면 우승인데 제3보급 창구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기가 저쪽팀이 BJ군단이기 때문에 3보급 창구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제3보급 창구에서는 한 번도 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쪽 자존심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네 끝까지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닉스톰 만나봤고요 경기는 어느덧 중간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대로 제닉스톰이 우승을 하게 될지 아니면 울산에스의 대역전극이 펼쳐지게 될지 어떻게 될까요? 다음 경기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 3세트로 돌아올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고 있다 뵐게요